가! 간다! 가! 가! 히터! 더블 히터다! 양포로는 여기로 오이소! 더블 히터랍니다 더블 히터 안녕하세요 쌍대입니다 오늘은 아징 전갱이 낚시를 위해서 지세포 낚시공원에 왔습니다 낚시춘추 기사촬영차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전갱이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저희 지인들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양포로님 반갑습니다 자 그게 끝이야? 어떻게 해봐요? 먹방 전문회라던가 뭐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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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onna 20초 빡 2 초 반갑습니다 reliable 4 초 12jan involved було 키 9,000 feet 사이즈 bow 나왔던데 오늘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작만 했는데 계속 휘트하고 있는 상황 오늘 아무래도 낚시보다는 카메라맨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이쿠다에서 나온 폰토스 아지엠 메바르 6.8피터 짜리구요 릴은 1000번 릴 이게 참 06 바이오마스터 엠지인데 아무튼 더블핸덜이라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인은 0.35 에스테리 라인에 쇼크리드는 0.85 쓰고 있습니다 지그에드는 1g에 웜은 2.7인치 3.5피터 짜리 와 b 진쟁입니다 와아 사이즈 좋은 줄 알았다 와 드랩스러울 때 사이즈 좋은 줄 알았다 아니 순간 툭 치길래 아 좀 되겠다 이랬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히트 히트다 야쿠르 율로이소 히트랍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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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아아아아아아아악 라인 몇 호수? 0.25 0.25 저는 0.25 쇼콜릿 0.4 쇼콜릿 0.4 쇼콜릿 0.4 0.25 0.25 아 매일 가게 ㅋㅋㅋㅋ 이거 뭐지? 짱구꽃길이듯이 행해요 예 추우탄 아저씨인가 예 그렇게 하면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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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에이 사이즈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하십니다 잘 못 맞춥니다 뭐지? 이상하지? 나 지금 물었다 잠시만요 드라이드나? 형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날씨가 자세히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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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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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 맞다 지금 계속 히트하는 웜이 있어서 하나 얻었습니다 보이실려나 이거 글로우구요 슈어 캐치에서 나온 겁니다 길이는 1.6cm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2.5cm 뱅 뱅 뱅 뱅 뱅 뱅 어 어 에 에 으 으 여기 오엄이 좋네 오엄이 오엄이 좋네 오엄이 꼬리꼬리 정리, 장애 정리가 좋네 여기 다른 데 비가 좋고 끝에 태풍하고 땀땀 나가는 데 쓰레기 나뭇잎하고 육수만 하는 데 비가 좋네 15? 15? 15? 3년만에다 보면 한 번 대장면이잖아 명포 거기서 기상하는 거 큰 거 대박이죠 지금 명포에도 낚싯원 같은 것도 짓고 있던데 무슨 얘기만 해봅시다 뭐 좀 찍어라 게다가 날씨가 너무 좋네 낚싯원 공고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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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툭툭 여기 있는 강아지 오오 요블리 투 요블리 투 요블리 투 아멘 지금 전경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 리트리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성도가 좋아서 탕탕 물고 있네요 손실깔 많이 잡았대 손실깔 많이 잡았을때 손실깔 많이 잡아라 손실깔 많이 잡아라 손실깔밖에 안아났다 손실깔 많이 잡아라